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매출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체 테이블에서 매출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첫 번째에서는 일련번호와 제품번호와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일련번호,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를 첫 번째 선택,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매출 코드 필드는 두 번째에 있는 매출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의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 주시고요. 매출 코드 필드는 네 글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을 두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 코드 필드를 선택하고 값에 제한을 두겠다 라고 하시면 유효성 검사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글자 수를 세어 가지고 네 글자라는 값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랜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매출 코드의 글자 수를 세었더니 그 값이 4하고 같아야 합니다. 라고 는 4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품 번호와 거래처 번호 필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값을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0이 입력되도록 아 기본값에다가 0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번호도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드 이름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번호 필드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캡션이죠. 캡션에 가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매출 제품이라고 매출 제품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 캡션에 오셔서요. 매출 거래처라고 입력합니다. 매출 거래처라고 필드를 캡션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완성하는 다섯 문항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유효성 검사 넣으셨으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회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출 테이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조회 속성, 제품 번호와 거래처 번호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번호 먼저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탭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품 번호 필드는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 선택하실 거고요.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가 행원본 유형이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선택한 다음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닫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번호와 그 다음 제품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 필드를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제품 테이블로부터 제품 번호와 제품 명은 가져오는데 문제에서 제품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 너비를 0을 해주시면 첫 번째에 있는 제품 번호는 표시되지 않아요. 다음 제품 번호 필드에는 제품 번호가 저장이 된다. 그럼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된다고 하면 바운드 열은 1이 되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지만 우리 저장은 첫 번째에 있는 제품 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의 라고 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품, 매출 제품의 컴퓨터, 스탠드, 책상, 의자, 선풍기 5개 행만 나왔어요. 현재 행의 개수가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에는 5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행수를 5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고요. 다시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 우리 조회 탭에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처 테이블을 이용하시니까 테이블 커리를 활용하실 거고요. 행원본에 점점점 작성기 거래처 테이블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거래처 테이블 안에서도요. 거래처 번호와 그 다음 거래처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하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거래처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에서 0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첫 번째에는 거래처 번호만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돼요.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하나 롯데 그 다음에 지 뭐 지 한소 한도 농사 다섯 개네요. 그래서 행의 수를 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현재 작성한 테이블 잠깐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우리 제품 번호 제품 번호가 사실요. 매출 제품이라고 레이블을 수정해 놓은 거예요. 클릭하시면 컴퓨터부터 선풍기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는 우리가 위쪽에 테이블 완성해서 매출 거래처라고 이름을 레이블을 수정해 놨기 때문에 매출 거래처를 클릭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두 번째 조회 속성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테이블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요. 매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제품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거래처 필드도 필요하네요. 세 개 테이블을 다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관계 편집에서요. 관계되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되도록 아 그럼 관련 빌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삭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시고 와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는 거래처 테이블 좀 위치로 옮길까요? 제품과 매출 테이블의 위치를 좀 바꿀게요.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를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로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화면과 같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가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가 변경된다. 라고 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신 다음 삭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만들기 눌러주시고 관계 설정이 다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 완성입니다. 매출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여러 개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속성 시트 표시해 놓으시고요. 폼을 선택하신 다음 화면에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지만 여러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연속 폼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스크롤 막대가 세로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화면에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 탭에서 세로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에 가셔서 현재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세로만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폼 바닷글 구역에서요. 폼 바닷글에 갔더니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면 txt 언더바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에 합계가 표시되도록 아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합계를 구할 건데요. 썸이라고 입력하시는데 s, u, m 가로 열고 판매 단가에 대해서 판매 단가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폼 바닷글에 txt 판매 대수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레코드에 개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는 하시고요. 개수를 표시하겠다. 카운트, 별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 구역에서요. 아니 폼 머리끌 구역에서요. 5번입니다. 폼 머리끌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 탭 순서를 첫 번째 cmd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를 세 번째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cmd 수정 닫기 구입 단가를 밑에서 두 번째 마지막 txt 순이익 순서대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탭 순서 설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매출 폼에 대한 작업 완성하는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제도 매출 폼이네요. 다시 한번 매출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매출 폼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을 선택하면 cmd 수정이라고 명령 단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작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매개 변수를 반드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수정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네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해라 두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뭘 하실 거냐면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요. 제품 수정 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폼의 이름을 제품 수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폼 보기 형태로 앤노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필터 이름은 따로 넣지 않으실 거고요. 조건이 있나 볼게요. 조건은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조건은 따로 넣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세 번째 심표가 하나 둘 세 개를 입력하시고요.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그 다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편집하고 추가할 수 있는 상태를 앱폼 에디트라고 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 편집하겠다 에디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심표 액세스에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달 및 팝업 속성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at 다이올로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창과 메뉴와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t 다이올로그 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장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매출 폼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기를 선택할까요? 닫기 버튼 선택하면 cmd 닫기 명령 단추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니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열려있는 매출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실행할 겁니다. 2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누구를 닫으실 거냐면 현재 폼을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 그 다음 심표 폼의 이름은요. 매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 매출 폼을 닫고요. 변경 상황에 대한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매개 변수를 지정할 것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에세이브 프롬프트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상자를 띄워주는 것은 프롬프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매출 폼에 대해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루파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제품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같은 제품이라면 정렬을 추가해서요. 매출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다시 정렬을 추가해서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거래처명 예 여기 있네요.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렬 순서를 좀 정해주시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본문 구역에서 TXT 언더바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맨 끝에 TXT 언더바 순이익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판매 단가에서 마이너스 구입 단가를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대가를 두 번 넣네요. 구입 단가를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언번에 작성해 주시고요. 판매 단가 마이너스 구입 단가 네. 세 번째입니다. 제품 구분 바닷글 구역에서요. 제품 구분의 바닷글 구역을 봤더니 두 개가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구입 단가 총 개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단가에 합계를 표시하래요. 그럼 데이터의 컨트롤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 오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판매 단가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단가 입력하시고 다음은 TXT 언더박 구 네. 판매 제가 반대로 했나요? 구입 단가네요. 여기는 구입 단가 구입 단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 단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가 판매 단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썸 가로 열고 판매 단가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판매 단가 총개와 구입 단가 단가 총개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합계를 표시하는 작업 하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두 개가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TXT 날짜네요. TXT 날짜 컨트롤에 현재 시스템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컨트롤 언본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다 나오란 함수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 형식이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내용은 연 월 일 요일 시간 다 표시됐네요. 그럼 자세한 날짜가 아니라 직접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도가 네 자리가 되니까 Y를 4번 입력하시고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M 월 D 일이라고 입력하시는데 요일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요일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A를 4번 입력하시고 한간 띄우시고요. AMPM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AMPM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시간은 한글자 H C 분 N 분 초 S 초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MPM을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대문자 AM 슬래시 PM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 그래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현재 페이지 그 다음 1 전체 페이지 이렇게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M% 연산자의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 칸 띄우고 슬래시가 들어가고요. 전체 페이지 들어갑니다. 또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 S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문항을 좀 작성해 보셨는데요. 작성한 내용 우리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에 한번 클릭하셔서요. 작성한 내용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분 그 다음에 매출 날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이익은 계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도 합계가 구해져 있는가 확인하시고 쭉 내려가셔서 날짜 이게 좀 초가 안 나온 거는 이제 그 크기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가 안 나온 거는 살짝 크기 조절하시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이렇게 초가 나오죠. 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출 폼에 대해서 매출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조회 버튼 조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이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이 조회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CMD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로 조회될 수 있도록 어플라이 필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제품명이 제품명이 같습니까?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고 M% 연산자는 입력받는 CMD 컨트롤 상자니까 컨트롤 콤보 상자니까 제품명 구분하기 해서 M% 연산자 필요하시고요. 제품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매출 폼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매출력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니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첫번째 제품 구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분 더블클릭 그 다음 두번째 개수인데요. 개수는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해서 그럼 제품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선택하되 요약에 가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시되는 문구는 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매출과 제품 테이블 이용해서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쿼리를 작성하는데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해서 제품 구분별 개원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건수가 없는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매출 건수가 없는 그러면 현재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두 테이블이 조인된 필드에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겠다라고 되기 때문에 일치한 데이터만 표시가 돼서 현재 쿼리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제품에서는 제품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매출에서는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현하겠다. 제품은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실제 매출은 뭔가가 거래가 있었던 데이터만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조인 속성을 두 번째 조인 속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외부 조인 해주시고 그리고 와서 조건에 다가요. 조건에 제품 번호가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없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매출 번호에 매출에 제품 번호가 없는 것만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매출 제품 번호가 없는 것만 보겠습니다. 했더니 1하고 3 1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제품 번호 표시 안 돼야 되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쿨이 떠리 목록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매출 폼에 매출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 하시고요. 매출 폼에 TXT 제품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제품명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TXT 제품명 선택하시면 텍스 상자고요.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벤트의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TXT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구입단가 값을 TXT 구입단가 컨트롤에 표시할 거 TXT 건더 바 구입단가는 구입단가 구입단가에서 선택한 값을 값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TXT 순이익은 현재 현지폼의 레코드 원본을 고려하여 판매단가에서 구입단가를 뺀 판매단가에서 마이너스 구입단가를 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고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제품 구매 기준과 하반기 실적 커리를 미리 보기 처럼 표시 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매 기준 커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가져오실 테이블은 두 번째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에서 제품 테이블을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지금 아 3번 문제가 두 개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품 구매 기준 이라는 커리 하나랑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이라는 커리 두 개를 만드시는 거네요. 첫 번째 커리 제품 구매 기준 커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일단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제품 테이블은 가져오셨고요. 필요한 필드 제품 번호 더블 클릭 제품명 더블 클릭 구입 단가 더블 클릭 기준 단가는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안에 없어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 제품명에 또 조건이 있네요. 일부를 입력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시면 돼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내가 매개 변수에 입력한 값이 포함된 거를 조건으로 추출 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제품명 일부를 일부만 입력 해도 조회 가능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될 수 있도록 만능 문자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첫 번째 조건 작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품명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결과를 표시 하며 구입 단가 65만 원 이상 이면 보류 나머지는 구매로 표시할 것 기준 단가 를 표시 하는 거네요. 기준 단가 를 하나 만드 실 건데요. 기준 단가는 기준 단가는 IIF 함수를 이용해서 구입 단가가 크거나 같습니까? 문제 제시되어 있는 65만원에 해당한 값을 영액의 개수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입력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보류 그렇지 않으면 구매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제품명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 에다가 기 라고 한번 입력 해 볼게요. 기 라고 입력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선풍기 전화기 청소기 구입 단가 기준 단가 표시가 되나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은 제품 구매 기준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3번에 2번 두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커리를 만드는데요.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제품 테이블 매출 테이블을 가져오셔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매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레이블을 수정하신 거예요. 제품 번호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코드 그 다음 매출 날짜 필드를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첫 번째 잠시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매출 제품 이라고 표시가 되죠. 매출 제품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해서 레이블 수정 캡션 해서 수정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시는 거고요. 다시 데이터 디자인 보기 오셔서 매출 테이블 를 이용해서요. 조건이 조건이 2002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를 표시할 거. 그럼 날짜를 가지고요. 2002년 하반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 하반기가요. 6월 30일을 포함하라 했어요. 6월 30일부터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 에디트라는 에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날짜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6월 30일을 포함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 30일부터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입 함수 이용해서 우리 조건에 다가 작성 하겠습니다. 크다 DATE ADD 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트 ADD 첫 번째는요. 날짜를 가지고 형식을 D를 입력합니다. 날짜 일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수를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D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연또 는 YY 분기 월 M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수를 가지고 D 라고 입력하고 신표 날짜 그 다음 두 번째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 네. 30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는 2000 문제에 나와있는 2002년 6월 30일 전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포함하기 해서 30일 전 29일보다 크다 그러면 30일부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2002년 6월 30일 하루 전보다 크다 그러면 6월 29일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6월 30일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6월 20 아니까 5월 6월 29일보다 마이너스 2를 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서 하루를 뺀 거에요. 하루를 뺀 것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6월 30일부터 and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냐면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31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작다 d a d add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날짜를 가지고 하실 거고 d를 이용하실 거고요. 하루 d보다 크다 라고 할 거예요. 심표 누구보다 2002년 2002년 12월 31일보다 2002년 12월 31일 하루 d가 누구예요? 1월 1일이겠죠. 2003년 1월 1일보다 작다. 그러면 1월 1일보다 작은 거는 12월 31일이 되겠죠. 31일까지 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and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6월 30일 하루 전보다 크다. 라고 하면 6월 30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0일을 하루 뒤보다 작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뒤면 12월 31일까지 되겠죠. 이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잠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셨을 때 매출 제품과 매출 코드와 매출 날짜 레코드 개수가 전체 4개 맞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하반기 실적 가로 열고 6월 30일을 포함 합니다. 입력합니다. 6월 30일 포함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애드란 함수는 우리 교재 좀 더 설명을 해놨고요. 하루 전 하루 1 그 다음 1 이라고 입력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매출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이용하셔도 되고 마법사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법사 이용할까요?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매출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에 가셔서 매출 현황 커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음 그 다음 왼쪽에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명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두 번째 열에서는요 가구 가전 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구분을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매출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 겠어요. 매출 코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크로스텝 커리 크로스텝 커리 이름을 매출 분석 이라고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분석 이라고 입력하시고 디자인 수정을 통해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성한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우선 열머리 글을 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계 매출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매출 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다시 확인하도록 할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거래 처명 그 다음에 제품 구분 가구 가전 전자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8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보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